여러분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있죠 근데 많은 연구들을 보면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려왔구요 근데 오히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낙관주의가 더 빨리 죽는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우리의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낙관주의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낙관주의 중에서도 현실을 알고 있는 낙관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구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낙관주의가 더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낙관주의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낙관주의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쁘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였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시작한 게 바로 미군의 최고의 장교로 알려져 있는 진 스톡데일 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군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갇혀 있으면서 수용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수용소에서 8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같이 있던 그 포로들 중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더 빨리 죽들 하는 겁니다 못 버티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거죠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지금 포로를 갖춰 있는데 올해 12월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고 나는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가 딱 됐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급격한 실망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전쟁도 끝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가 됐는데 또 안 되면 또 갑자기 또 건강이 나빠지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거 없는 그냥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포로 수용소에서는 빨리 사망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무작정적인 낙관주의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최종 승리에 대한 최종 성공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딱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사실 제가 쓴 책 나의 세계로는 감정생활 저의 다섯 번째 저서입니다 이 저서 안에서도 제가 낙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꼭 주의할 점이 바로 뭐냐면 현실적 낙관주의를 견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책에서 딱 그 얘기랑 너무 와닿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제가 받아왔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현실적 낙관주의를 갖지 않으면 정말 운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관주의가 물론 비관주의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낙관주의 중에서도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낙관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계속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공했던 대표적인 위인이 있죠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하기 전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끝까지 계속해서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낙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다가 실패하면 바로바로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끝에 있는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현실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몇 천 번씩 실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낙관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그 안에서 확실하게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꾸준하게 끝을 바라보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낙관주의가 정말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더 윤택한 삶으로 또 우리를 더 성공적인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중요한 낙관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는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데 많은 보시는 분들이 함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또 많은 댓글, 이러한 데서 많은 댓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관주의에 대한 이야기, 비관주의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본인의 경험 같은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